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도체 업종 준비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업황이 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그래도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던데요. 네, 상반기에는 계속 안 좋은 뉴스들만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가 엄청 좋아진다기보다는 다소 개선세에 있을 것이다. 개선세에 나오는 과정 중에 충분히 거기서 기회를 찾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할 때 수출 상황은 2022년도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역대 최고치인 1,28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올해 2022년에도 약 3%에서 4%까지 증가한 1,320억 달러까지 반도체 수출은 늘어날 전망으로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전방산업인 스마트폰, 그리고 데이터센터, 그리고 서버 등 전방산업의 수요가, 작년 대비는 좀 더 견조하게 수요가, 하반기에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방산업 물량은,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은 좀 다소 주춤한 상황인데요. 이 데이터센터나 서버가 상당히 스마트폰 대비 쓰는 양이 많거든요. 반도체 쓰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물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인데요.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 상반기 2분기, 그러니까 2분기에는 반도체 가격이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그 부분이 다소 우크라이나 전쟁발 이슈 때문에 지연은 됐지만, 3분기에는 반도체 가격이 다시 회복세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 최근에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각 글로벌 국가마다 자국에서 반도체 경쟁력을 늘리고 반도체 투자를 대폭 확대해서 반도체 자생력을 키우겠다, 반도체 소위 말해서 독자 생존하겠다, 독자 노선 가겠다는 게 가장 큰 현안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법으로 미국 경쟁법 ACA랑, 미국 혁신경쟁법 USICA를 제정해서 5년간 미국 자국 반도체 산업에만 63조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EU 반도체법을 지정해서 57조 8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장 점유율을 강조했는데요. 현재 시장 점유율은 9% 수준에서 2030년까지는 20%까지 2배 넘게 확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이에 따라 발빠르게 지금 인텔이 유럽에 45조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외에도 유럽에서도 반도체 투자 증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기대를 하는 부분은 역시 글로벌 파운드리 부분인데요. 파운드리 부분도 시장 규모가 약 163조 3천억 정도로 전년대 반도체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장 캐파 증가가 큰 20% 넘게 전체 파운드리 시장 규모를 163조까지 키우겠다. 그렇게 지금 시장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국내에도 삼성전자가 작년에 42년, 아, 작년에 43조 가까이 투자를 했거든요. 43조 한 8천억, 8천억 정도 투자했는데 올해 그 이상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매모리 반도체 쪽만 약 133조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작년에 13조 4천억 투자했는데 올해 그 이상인 특히 용인의 랜드플래시 사업부만 10년간 120조 투자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그중에 투자와 관련된 소재업체라든지 장비업체라든지 부품업체라든지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의 TSMC를 포함해서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도 반도체 생산 안에서 벌써 두 번째 사고로 생산 차질이 일어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반사 수혜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제자 미국의 메모리 3위 업체죠.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마이크론의 데이터 서버 디렘용과 랜드용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당히 2분기 업황이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마이크론 매출이 우리로 치면 77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매출은 25%. 그래서 이익은 286%까지 증가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실적도 좋았었고 가이던스도 좋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바더접종의 분기별 실적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삼성전자 1분기 지금 예상 실적은 매출은 73조에서 74조로, 1분기에는 역대적 비수기거든요, 항상. 분기 비수기인데, 1분기는 아마 최초로 70조 넘는 매출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작년 1분기 대비로는 매출은 15% 넘게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조 후반대에서 13조 후반까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1분기 대비 40% 가까운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도 삼성전자 실적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타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글로벌적으로는 부진하지만, 지금 갤럭시 S22가 사전 판매가 100만 대를 넘을 정도로 판매가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급형 모델인 A53 출시가 모바일 실적부의 실적을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에 텍사스 오스팅 공장이 가동 중단돼서 이 부분이 기저효과로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파운드리 부분에서 매출이 20% 넘게 증가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램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가 2분기에서 3분기로 다소 가격 반등 시점은 지연되고 있지만, 반도체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격 협상력을 유리하게 가져갈 것이다. 그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폰 14의 범용 모델이 디램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4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서 LP DDR5, DDR5가 DDR4보다 전력이 30% 넘게 좋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좋기 때문에 DDR5가 대폭 채택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DDR5가 하반기에 10%에서 15% 이상 된다면 메모리 사용량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서버용 쪽에서도 여전히 메모리 부분,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여전히 견주한 상황이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휴대폰은 소소한 상태지만 다소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서버용에서 상당히 수요가 좋다. 그래서 수요를 바탕으로 반도체 주가의 가장 큰 모멘텀, 역시 메모리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될 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에 미리 반영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실적이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좀 어떻습니까? 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이 11조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조로, 하이닉스 역시도 매출이 40% 가까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40%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수기, 성수기가 없네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서버용에서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서버용 SSD에서 강력한 지배력,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인텔 사업부의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1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아까 말씀드린 랜드와 디램의 수익성이 한꺼번에 대량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1분기 실정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못지않게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인텔 합산하면 랜드 시장 점유율이 20%까지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한 40% 차지하는데 하이닉스가 빠르게 지금 2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랜드 출야량이 올해만 해도 65%에서 7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랜드 사업부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랜드 쪽이 많이 늘어나네요.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반도체 업종의 밸류에이션과 실적 지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지금 15개 평균 상위 시총 1조 이상 되는 기업들의 평균 PER은 15배 수준이고요. 흥미로운 것은 심텍이라는 회사가 퍼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평균은 한 15% 정도 수준. 소재업체들과 부품업체들의 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한 15% 정도 수준인데 영업이익률 가장 좋은 업체는 리노공업이다. 리노공업이 한 40% 넘게 나오고 있고요. 자기자본이익률 같은 경우도 평균이 한 20% 정도 수준이 되고요. 2022년 올해 장비 소재 부품 포함해서 매출액 증가율 1등은 ITM 반도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0% 넘게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증가율 역시도 한 700% 넘게 기저효과를 노리는 ITM 반도체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ITM 반도체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실적 증가폭이 가장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상위 시총 1조 가까이 되는 회사 중에 가장 높은 실적 증가율을 보여줬습니다. ITM 반도체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700%가 넘는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두 종목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은 반도체 소재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와 배터리 소재의 성장성까지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과산화수소에서 상당히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아직 이전하지 못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한 부분이 원가 부담의 우려를 작용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MB 라텍스 가격 폭락은 역시 최대 수요처인 말레이시아 니트리 공장의 우려였지만 다소 이분 가동 중단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MB 라텍스도 수요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핵심인 과산화수소와 프리커서 반도체 소재 쪽이 원재료 가격 상승이 판가로 이전될 것이다. 그래서 한솔케미칼도 매출은 약 20% 가까이 성장이 나오고요. 이익은 한 15% 정도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PR은 15배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들이 한 40% 넘게 빠졌는데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모든 악재가 상당히 반영된 가격대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아까 말씀드린 3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터너라운드 되고 2차전지 관련돼서 계속 지금 2차전지 바인더 부분과 실리콘 응급제 부분이 모멘텀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솔케미칼은 지금 증권사 목표가 대비로도 약 40% 넘게 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상승 동력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모든 악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충분히 매수에 도전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정보가 어떤 겁니까? 네, 하나 마이크론인데요. 반도체 후공정 외주업체입니다. 하나 마이크론이요? 네, 패키징 업체라는데 패키징 업체는 상당히 기술 진입 장벽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징을 통해서 최종 제품의 성능을 향상하고 칩을 보호하는 기능인데요. 이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고르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메모리가 한 30%대, 비메모리가 20% 정도 나오는데 매출 비중이 비메모리 패키징 중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국내 유일의 패키지 테스트 외주사고요. 하이닉스장 투자가 2022년에서 2023년 만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이닉스 투자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패키징 테스트가 외주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익률은 약 20% 넘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전체 실적은 매출액은 50% 증가한 한 9,800억대, 이익은 약 60% 증가한 1,700억대로 상당히 하나, 마이크로운드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PER은 현재 11배 수준으로요. 전체 평균 소재 부품단의 PER이 한 20배 정도 수준데 한 절반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주가가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성장 동료 파인세라믹스라고 식각의 가장 핵심 공정의 8대 공정 중에 하나인 식각 공정에 쓰이는 미세하거나 공정수가, 스텝수가 늘어나거나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이 식각 파인세라믹스 부품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신규 성장 동료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키지 테스트 외주사인 하나 마이크론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소케미칼 하나 마이크론은 오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